그래서 지현이가 여기 있나? 여기 있구나 AA23 쓰기 숙여했고요 이거를 쓰기 숙여야 하는데 왜 엉뚱한 거랬어? 어 이거 인처로 하는 건데 오늘 시험 쳐야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되는 소리는? Mug 하나, 하나, 셋, 둘 그래서 하나씩 M O O G 합쳐서 Mug 그래서 U는 U, U, O U, U, O 중에서 O G는 G G 중에서 G 그래서 다 합쳐서 Mu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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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Mug 쓰기 M U, G OK 소리 Mu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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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son S Z S O er 어 중에서 어 해는 항상 느 합쳐서 sun 뜻은 태양 sun s-u-n 소리 sun 여기에서 하나씩 느 어 합쳐서 not 뜻은 견과류 땅콩 not n-u-t 소리 not 소리 탑 하나씩 pi t-o-o-o-o-o-o af쳐서 tap anlam T.O.P 뜻은? 어... 탑? 꼭대기, 팽이 꼭대기 탑 탑 쓰기? T.O.P 소리? 탑 탑 탑 오케이, 소리? 핫 핫 하나씩? 흐 흐 아 아 트 앞쳐서? 핫 핫 O는? O, O, R, O 중에서? 아 오케이, 뜻은? 뜨거운 뜨거운 핫 쓰기? H, O, T 소리? 핫 핫 소리? 맏 맏 하나씩? 무 아 아 흐 맞춰서? 맏 맏 맏 뜻은? 대걸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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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막 쓰기? M, O, T 소리? 막 이게 뭐야? 막 틸 계속해서 소리 런 아이고야 하나씩 얼 얼 어 어 느 흐 그 뜻은? 띠다 띠다 달리다 런 런 런 쓰기? 런 런 지나간거 쓰기숙지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해야될거 학원와서 해야될거 쓰기숙지하는거에요 런 런 계속해서 소리 허 허 하나씩 흐 흐 어 그 그 합쳐서 허 유는 유, 오, 어 중에서 어 쥐는 그 그 G 중에서 그 그대로 합쳐서 허 허 허 허 허 흐 흐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허 이리 이리 조용 안녕 계속해서 소리 컷트 컷트 하나씩 크 어 트 합쳐서 씨는 크 아니 스크 중에서 크 크 유는 유우어 중에서 어 어 티는 트 합쳐서 컷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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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어 자르다 자르다 컷트 컷트 유우 티 둘이 컷트 컷트 오케이 여기서 둘이 어 팟트 팟트 하나씩 크 아 트 맞춰서 팟트 팟트 뜻은 어 냄비 냄비 팟트 오케이 냄비 팟트 수기 p o t 소리 팟트 팟트 파트 오케이 수고했구요 그 다음에, 수기 시험 보자 너 썬 목 럴 마 팟 팟 팟 카드, OK. TV film, perfect.